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이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 오히려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게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 개 취급한 거 니들이 먼저야. 내가 이렇게 일했으면 알아서 대접해 줘야지. 물론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랑 살 바에는 평생 돌싱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도대체 제 결혼 생활이 어땠길래 어떤 남자랑 살았길래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지 궁금하실 테니 이제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성격도 호탕하고 의리가 있어서 주변에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들이 항상 자기의 중요한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대학 때도 공부를 잘해서 취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바로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운이 없었는지 항상 2차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죠. 보통 행정고시 1차 합격이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경력이어서 웬만한 공기업은 취업할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행정고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자청하셔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자네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이처럼 친정부모님이 먼저 아낌없이 지원해 줄 만큼 결혼 초반에는 예의 바르고 능력 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취업은 애저녁에 물 건너갔고 반드시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시험 준비를 하던 남편은 2차 시험을 하루 앞둔 날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죠. 친구는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리 있는 남편은 한다름에 친구를 도와주러 달려갔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 제가 아이를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정에 가 있느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무사히 시험 준비해서 2차 시험을 보러 갔겠거니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어야 하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험장이 아니라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하더군요. 여보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친구놈이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려고 왔다가는 나까지 붙잡혀 들어왔어. 그래서 2차 시험 보러 못 갔어. 미안해 여보. 남편의 전화에 놀라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에 코피까지 터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친구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사실대로 실토했습니다. 제수씨 제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이 녀석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당 방해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은 친구가 공경에 처하자 도와주겠답시고 나섰다가 같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시험장에도 못 가게 된 것이었죠. 남편도 그렇고 친구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어도 그렇지 물귀신도 아니고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친구의 발목을 붙잡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무리 친구와의 의리가 중요해도 그렇죠. 처자식까지 딸린 가장이 이렇게 살이 분별이 안 된다니.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나머지 한쪽에도 코피가 터지도록 쥐어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자기는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눈물이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일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쭉 고시생이었던 남편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 또 생활비도 보태주셨거든요. 올해는 아이도 태어나니까 무조건 합격을 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합격은커녕 시험장에도 못 들어갔으니 이 일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실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제 앞에서는 실망한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친구 일에 휘말려서 시험장에도 못 갔다고 하니까 남편에게 많이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는 것 같았고요. 장모님은 뭐라셔? 장인어른은? 이런 식으로요. 남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고 주눅 드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공부 말고 다른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육아나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했죠. 그런데 그 이후 점점 고시책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낮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집에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보느라고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전몸살이 와서 수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유 대신 분유를 줘야 하는데 집에 분유가 똑 떨어져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 말고는 달리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하는데 드디어 받더군요. 그런데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혀가 잔뜩 꼬여서는 제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데 술을 진탕 마신 것 같았죠. 분유 심부름 시키려고 전화를 수십 통으로 한 거야? 난 또 뭔 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 내 친구놈이 승진 떡 쏜다길래 모였어. 지금 못 가니까 장모님한테라도 전화해봐. 하고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결국 엄마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처치를 받고 겨우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을 좀 차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애 아빠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길래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씨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 집에 조신하게 있으면서 자기 처자식이나 돌볼 것이지. 그런데 남편은 양반은 못 되는지 그때 마침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흥분해서 한 말들을 다 들었는지 평소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었죠. 자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건가? 가만 보자 자네 술맛이 다 왔는가? 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네처럼 무책임하지는 않네. 그러게 돈 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애는 왜 낳아서 우리 딸만 이 고생을 시켜? 그러면서 엄마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남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셨죠. 장모님 제가 오늘 친구놈을 하나 만나고 왔는데 제가 예전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 놈이 승진을 했는데 자기한테 인사권이 있다면서 저를 좋은 자리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지 뭡니까? 남편은 그 친구와 취직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야기가 길어졌고 그러다가 술까지 마시게 됐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엄마와 저는 어안이 봉봉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곧 취직을 하게 된다니 마음이 풀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였죠. 남편을 취직해 주겠다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남편은 친구라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취직도 물 건너가 버렸고 남편은 자기 힘으로 취직을 해보겠다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기업에 취직을 하려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사 서류를 넣는 족족 줄줄이 낙방을 하게 됐죠. 남편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또 매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주변의 백수 친구들과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자기들끼리는 의뢰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또 술이야 정신 안 차릴 거야? 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시험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뭐가 걱정이야? 내가 일할 데가 없을까 봐? 장인어른의 식당이라도 가서 일하면 되잖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대박 식당 사장님이신 장인어른을 두고서 왜 굳이 남이 밑에 기어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하냐고. 남편이 우리 아빠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빠가 지역에서 이름난 한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3층짜리 단독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규모도 큰 편이었고 장사가 아주 잘 됐죠. 식당을 찾는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 상권도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남편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우리 오빠는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식당을 이어받을 남자가 자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야 장인어른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취직하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허락하실 리 만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남편의 진정성이 의심됐기 때문이었죠. 한 번이라도 식당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기라도 했었다면 모를까. 결혼하고 단 한 번을 식당에 발결도 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험 떨어지고 취업 안 되니까 식당 취업을 현실 도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아빠는 남편의 말은 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라도 본인의 힘으로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오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때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아빠의 식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빠의 완강한 태도에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이도 아들이라고 하시더니만 결국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 거야? 내가 친아들이었어 봐. 취직 못하고 있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냐고. 제 앞에서 투덜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고 선망했던 남편의 지적이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빠의 완강한 반대로 남편은 다시 고시 준비와 취업 준비에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붕 떠서 예전 같은 불타는 전이는 눈을 씻고 찾아볼라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가 가게에서 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신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심장혈관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빠가 가게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혈압약을 달고 사시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급한 대로 심장혈관에 스탠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빠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아빠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식당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빠가 아니면 당장 식당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와서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해도 식당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건 무리였죠. 할 수 없이 아빠는 스탠트 수술 직후에도 다시 식당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며칠은 더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아빠를 말려야 하는데 무작정 말리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자기가 아빠 대신에 가게에 나가서 일을 배우겠다고요. 저는 남편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할 때에는 사장 사이라고 편한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냐고 물으셨죠. 명문대까지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에 빠질 순간도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자기 잘난 아들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속 없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데릴 사이 되라고 그 고생까지 하면서 명문대 보낸 게 아닌데 사돈도 참 너무하시지. 멀쩡한 자기 아들은 뒀다가 뭐 하시고 우리 아들을 그 고생을 시키시나? 그런데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이 우리 아빠 식당을 이어받기를 내심 원하고 있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시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또 남편이 계속 취직이 안 되어서 제가 절망할 때도 은근슬쩍 식당에 일할 자리가 없느냐고 떠보기도 했었죠. 그러던 중 아빠는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늦가기 사회 초년생인 남편이 식당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하찮은 일이라고 느끼지는 않을지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직원 관리, 위생관리, 돈관리, 고객관리 등등 식당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려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관련된 자격증까지 빠르게 취득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금방 남편을 아빠처럼 신뢰하고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해서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사용한 식재료의 상태까지 철저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아서 일손이 딸릴 때는 홀서빙을 도와주거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황씨 퇴근도 누구보다도 늦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해온 직원들도 감동을 한 거죠.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신이 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어주지 못하고 반대만 했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죠. 아빠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할 나이 없이 만족해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빠도 사이가 아들보다 낫다면서 남편을 치켜세워 주셨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나갔고 덕분에 아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식당 일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모든 평화가 뒤틀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식당 건물을 상속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만나러 다니고 계실 때였죠. 대략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아빠는 오빠와 제 이름 앞으로 식당 건물을 똑같이 반반씩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형님이랑 당신이랑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그럼 내 몫은 3분의 1로 해야지. 자기 몫이라니? 내가 물려받으면 그게 자기 몫이지. 왜 남처럼 말을 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님은 지금까지 식당 일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를 반으로 뚝 잘라서 갖는다는 게 말이 돼? 지금까지 식당에서 개같이 일한 나는 뭐냐고. 남편이 너무나도 솔직한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랑 오빠가 식당 건물을 물려받긴 했지만 사실상 식당을 경영하는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아빠는 그동안 남편이 식당 일을 하면서 세운공을 인정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식당의 주인은 남편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 모양이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받는 월급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아빠의 입장에서 남편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건물인 아빠의 재산을 오빠, 저, 그리고 남편에게 3등분해서 물려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결국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생기가 됐습니다. 점점 출근 시간은 늦어지고 퇴근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칼같이 체크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은 저녁 장사 피크 타임일 때 퇴근을 하고 집에 왔길래 왜 그렇게 빨리 왔냐고 물으니까 이제는 직원들이 자기 스타일에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식당은 아빠가 있을 때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식당을 운영해온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남편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그날은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다시 식당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으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이 저한테 따져물었습니다. 내가 니네 아빠 밑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나를 바닥으로 보냐? 하긴 니네 집 식구들 그거 참 잘하더라. 사람 괴치급하는 거 말이야. 그동안 남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식당 거물 상속 문제 이후로 삐딱선을 탄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그런 원색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 남편은 더는 저랑 더 말을 섞고 싶지 않는 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은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뜸 제 손을 잡고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심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건물 상속 문제로 실망하기도 했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말이 심하게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오늘처럼 솔직하게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빠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런 오해가 생길 거라고는 이미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식당 일을 하겠다는 것도 반대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쯤 저도 모르게 조금씩 경계심을 갖게 되더군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못 보던 안마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고급 브랜드에서 나오는 최고 모델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다달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안마 의자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없었죠. 시부모님이 목돈이라도 생기신 건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하는 말을 듣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요즘 일일 일암마 의자 하고 있다니까 우리 아들이 효자이지 내가 갖고 싶다고 딱 한 번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일시불로 쏘더라고 그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며 저한테 미리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할부도 아니고 렌탈도 아니고 일시불로 샀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제 앞에서 민망해하면서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며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뼈빠지게 이래서 번 돈으로 산 건데 뭘 그렇게 눈치를 주니? 돈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마누라 눈치 봐야 될 일이니? 너도 참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저는 별말도 안 했고 단지 좀 놀랐을 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이 이래서 번 돈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저모르게 비자금을 따로 모아뒀다가 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누가 아직 취업도 못한 상태였는데 취직을 할 생각은 없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 바빴죠. 시부모님이 빨리 취직해서 사람 구시를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특단의 조치로 급기야 용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잠자코 집에나 붙어 있겠지 생각하셨던 거죠. 시누이는 용돈을 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꿈쩍도 안 하시니까 결국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 걱정 안 되냐고 당장 나가서 동생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동생 지낼 곳 내가 구해줬어. 그래서 집 나온 거야. 지낼 곳을 구해주다니 그게 어딘데? 여기 지하철역 앞에 오피스텔인데 신축이라 깨끗하고 안전해. 기가 막혔습니다. 취직도 안 하고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다가 용돈 끊기니까 집 나간 동생한테 오피스텔을 구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서 집에 들여보낼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이라면 월세가 적어도 100만 원은 넘을 텐데 월세는 그렇다 쳐도 보증금을 시누이가 냈을 리가 없고 남편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죠. 자기가 그동안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돈 아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이야 어차피 다시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2번까지만 내주고 앞으로는 동생이 벌어서 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설명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남편은 또 대충 얼버무리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죠. 남편이 저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식당에 있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저한테 대신 식당으로 나와서 일을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식당을 보려면 애도 맡길 때도 찾아야 하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부탁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주인이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봐줘.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나 그동안 친구들도 못 만나면서 일해온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주라.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식당 일하느라 주말도 없이 일만 해왔으니 한 번쯤은 쉬는 날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급하게 아이를 시부모님한테 맡겨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애를 맡아줄 때도 곱게 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네가 옆에서 쉬엄쉬엄하게 해줘야지 그런 게 내줘라는 거야. 걔가 꾀부릴 줄을 몰라서 일할 때는 그냥 앞만 보고 일하잖아. 적당히 쉬기도 하고 꾀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를 않자 얼른 식당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미 약속 장소로 떠나고 없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도 식당에 직원들만 두고서 또 주인이 자리를 비운 거니까요. 남편이 점점 초심을 잃어가는 것 제 생각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남편이 앞으로 더 과감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식당 안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은 주방 정리, 홀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정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직원 한 명이 제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인가 하고 돌아봤는데 갑자기 제 눈을 피하더니 딴청을 피우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다가와서 조심히 쪽지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마감하고 잠시 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이 꺼낸 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사장님이 요즘 좀 이상해지셨어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자꾸 현금으로만 계산 받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대신 결제를 하려고 카운터에 가까이 갔는데 남편이 불이 났게 달려와서 자기를 밀쳤다는 겁니다. 다시는 카운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요. 손님들도 다 있는 앞에서 말이죠. 그 직원은 우리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고 아빠가 거의 가족처럼 여기던지 직원이었는데요. 그 직원은 남편이 자신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둑 취급을 했다면서 정말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말류할 새도 없이 바로 락커룸에서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죠. 남편은 왜 손님들한테 현금 결제를 유도한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의문이 가득한 채로 식당 문을 닫고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때까지도 남편은 집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면 자초지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실로 나갔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아직도 안 잤냐며 화들짝 놀라다군요. 꼭 무슨 죄짓다가 걸린 사람처럼요. 저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가게에서 현금 결제만 받는다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알만한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다 영업정지 당하거나 과태료라도 내게 되면 어쩌려고 배씨가 그래? 내가 현금 결제만 받는다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배씨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더 믿음이 안 갔습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말만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장부를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식재료 주문량이나 재고량 등을 봤을 때는 손님이 예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는데 매출은 예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이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봤자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지난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가지고 아빠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다시 식당에 나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고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요약만 하고 있으려니 오히려 더 병이 날 것 같다면서요. 아빠가 식당에 나타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아빠도 남편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복귀한 첫날 식당의 모든 장부와 포수기를 확인하셨고 직원들도 일일이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부르셨죠. 아빠는 남편에게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당분간 식당에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일하시는데 자기만 쉴 수 있겠냐면서 함께 일하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칼같이 자르셨어요. 남편을 돌려보내고 아빠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식당 돈을 횡령한 정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동안 남편은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장부에는 누락시킨 것이었죠. 손님들에겐 포수기가 고장났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게다가 서비스 차원이라면서 음식값을 10% 할인도 해줬다고 합니다. 매출 건수로 잡힌 포수기도 조작하고요. CCTV로 현금 결제할 때 들어온 손님 수를 일일이 카운터했고 그 누구도 결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횡령한 돈만큼이요. 그렇게 현금은 자기 뒷주머니에 챙긴 것이었죠. 직원들도 이 시기쯤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사장 대행이니까요. 그렇게 따로 챙긴 현금으로 식무님에게 안마 의자도 선물하고 신우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몸이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빠는 그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가 이 지역에 유능한 변호사 몇 명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자식이 기록한 장부랑 직원들 증언, 증건물로 제출하면 혐의 입증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아니면 그 자식이 빠져나가려고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 아빠의 전화를 끊었는데도 손이 떨리고 진정이 안되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남편은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보고 당분간은 식당에 나오지 말라시네. 당분간 싫었는데 꼭 영원히 싫어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건가?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남편의 태도에 면상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저의 이런 불안한 심리 상태를 금방 눈치채 버렸습니다. 지금 니들 뭔지 꾸미고 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라며 제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돌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더니 남편은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저한테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말이죠. 자고 있던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밀어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 위협을 느꼈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심상치 않은 집 상태를 보고 바로 남편을 연행해 갔습니다. 저도 진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더니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멀쩡한 우리 아들 데려다가 식당에서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 지금쯤 행시부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거야. 어머니 아들이 시험 전날 경찰서 끌려가느라고 시험장에도 못 들어간 거 모르고서 그딴 소리를 하세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도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고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했으니까 횡령죄와 폭행죄로 고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애아빠이고 뭐고 없으니 죄 지은 만큼 제값 치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횡령죄가 뭔지 알기나 하냐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우리가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였죠. 그때는 우리가 가진 카드를 보여주기에는 일렀기 때문에 마음대로 떠들게 해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아기와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는 남편이 우리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자기에게 겁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싸늘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가 엉터리로 쓴 장부와 포쓰기 조작한 거 다 증거물로 제출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아빠에게 사과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유죄 판정받고 징역을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보다 앞장서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도 받지 않더군요. 제가 들이민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남편이 사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서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고 결국 남편은 횡령죄와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식당 재산을 횡령한 사실로 남편과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사히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의 양육권, 친권까지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배에게 위자료까지 독하게 받아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몇 번 우리 식당으로 찾아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재결합을 하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죠.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아빠의 식당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인데 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가 제 인생을 이끌어주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약해지려고 하다가도 아이를 보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독하게 살아야겠죠. 오늘 썰맘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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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